36.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37.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정답은?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38.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하루 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정답은?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39.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 귓바퀴를 호화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40.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 수액의 주입속도가 조절해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송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 수액의 주입속도가 조절해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41.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복부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머리를 낮춘다. 4.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5.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 2. 복부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 42.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4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꺾는다. 2.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팔고리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정답은? 5. 팔고리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44.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45.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관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관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46. 대상자의 의치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47.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3.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 엉킨 머리카락은 두 발 세정제를 발라 비 낀다. 정답은? 2.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48.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심긴다. 2.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 발톱 주변에 영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정답은?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9.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 피부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정답은?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50.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5. 오른팔, 머리, 왼팔 51.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52.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1. 나, 가, 라, 다 2. 나, 다, 라, 가 3. 나, 가, 나, 다 4. 나, 나, 가, 다 5. 나, 다, 나, 가 정답은? 4. 나, 나, 가, 다 53.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1. 가, 나, 다 2. 가, 다, 나 3. 나, 가, 다 4. 나, 다, 가 5. 다, 나, 가 정답은? 2. 가, 다, 나 54.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오른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 가, 55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가, 나, 다 2. 가, 다, 마 3. 나, 다, 라 4. 나, 라, 마 5. 다, 라, 마 정답은? 3. 나, 다, 라 56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제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57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은?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58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3. 화재 장소의 반대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59.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2.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1.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60.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1. 미역 61.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62.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63.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에 둔다 5. 노출된 온수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정답은?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64.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65.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애 허락을 받는다 정답은?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66.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67.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3.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꿔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69.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70.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71.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임으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72.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에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구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정답은? 4. 나쁜 내용을 회구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73.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1. 운동활동 2. 사교오락활동 3. 종교참여활동 4. 자기개발활동 5. 가족중심활동 정답은? 4. 자기개발활동 74.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요양보호사 1.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 잘 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정답은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75.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결핍장애 정답은 1. 시각장애 76. 치매 대상자와 신체 저건허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77.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철분제를 오렌지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 차광 보관된 미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78.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거지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 출혈 부위에 멸균거지를 대고 지혈한다 79.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정극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80.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오른 것은? 1. 반응 확인 가슴아빠 기도유지 인공우울 도웅 요청 2. 반응 확인 가슴아빠 인공우울 기도유지 도웅 요청 3. 반응 확인 도웅 요청 가슴아빠 기도유지 인공우울 4. 반응 확인 기도유지 인공우울 도웅 요청 가슴아빠 5. 반응 확인 인공우울 도웅 요청 가슴아빠 기도유지 정답은 3. 반응 확인 도웅 요청 가슴아빠 기도유지 인공우울 4. 반응 확인 도웅 요청 가슴아빠 기도유지 인공우울 도웅 요청 가슴아빠 기도유지